이번 에피소드는 제 구장입니다. 구장은 클래스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클래스입니다. 첫번째 car에서 클래스 car가 있고 그 다음에 def에서 init라는 펑션이 있죠. 펑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앞에 underbar가 두 개가 있고 또 뒤에 underbar가 있어요. argument에도 self라고 하는게 나와있습니다. self.self.self.self 나와있어요. 그리고 펑션들이 몇 개가 쭉 정리가 되어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뭔가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간단하지 않다면 간단하지 않은 것이 클래스인데 일단 간단하다고 생각하죠.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는게 뭐냐라고 하는건데 클래스 일단 99% of all the classes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99%의 클래스들은 are provided by 파이썬 파이썬에서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1%만 and the rest 1% are written by us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은 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파이썬 클래스라는게 뭐냐는 거죠. 클래스는 클래스는 그 자체로 얘기를 하자면 아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s and functions 이 데이터 타입s are matched functions 1년에 1년에 a series of data a series of data and matched functions to those data 이 데이터에 매치되는 펑션들을 서로 엮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p 프로그래밍은 이 클래스가 모든 코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is a for data types. 데이터 타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ca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car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을 이렇게 get, destructive, read, order, meter, update, 뭐, 하고 increment 이렇게 4개의 펑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ar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해가 하는 이 클래이 뭐냐는 거죠. car는 car, 클래스라고 하는 car죠. 클래스 car is to make a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car, ca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car를 만들고, and provide function to use the by the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car. ca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사용할 펑션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일련의 펑션들.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펑션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해는 뭐냐는 거죠. 뭐냐니까, 이 car 그 자체, 클래스라는 car 있잖아요. 클래스 car. 얘가 뭐냐니까, 얘 그 자체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예, itself is a function입니다. 펑션이고, and its body, its body, 얘의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body is defined in 이니, 이니 펑션에 정의되어 있어요. 이니 펑션. 그래서 우리가 car를 호출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car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펑션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car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고, argument로 얘를 전달한 겁니다. 그죠? argument로 하나, 둘, 세 개를 전달했을 때요. 그럼 얘를 받았을 때, 이 car라고 하는 펑션, 클래스 그 자체는 펑션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그 자체는 펑션이니까, 얘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argument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self라는 게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얘는 뭐냐는 거죠. 뭐냐니까, 일단 car라고 하는 펑션은 다른 펑션과 좀 다릅니다. 클래스 펑션은 좀 달라요. 클래스 펑션, 이런 거죠. car죠. car 같은 것은 different, different from normal 펑션, 일반적인 펑션들과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in that, it allocates some memory space, memory space, to include, 뭐라고 해야 되나, to reside라고 그럴까요? reside, its properties, properties, or attributes.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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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s.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function, car라고 하는 function을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car라는 function을 호출하면, 이 function은 다른 function하고 달리, 먼저, memory 공간을 할당을 해요.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스텍과 힙 공부했었잖아요. 스텍과 힙 같은 그런 메모리 공간을 활동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걸 담습니다. make라고 하는 이 property. 다른 말로는 이걸 attribute이라고도 하고, attribute이라고도 하고, 혹은 property라고도 편해요. 얘는 들으면 뭐냐니까, is a variable입니다. variable인데, is a variable이긴 한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니까, 묶여 있는, tied to a class. 클래스에 묶여 있는 variable들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variable가 거의 99%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make라고 하는 이 variable는 밖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뭐예요? 이 class라고 하는 이 펑션 내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variable입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공간을, 메모리에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make라고 하는 variable를 담고, model이라는 variable를 담고, year이라는 걸 담고, 얘를 담아서 얘는 또 값을 0으로 초계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죠? 그럼 메모리 공간에 어떤 일련의, 일련의 어떤 그룹화된 공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variable 하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list나 dictionary, 일종의 dictionary예요, 사실은. dictionary를 만들어냅니다. 그 dictionary가 self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self는 항상 여기 있는 펑션들의 첫 번째 argument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요. 첫 번째 argument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밑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get descriptive name, 다음에 argument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rgument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self가 argument로 전달된다는 게. 그리고, 얘도 self가 전달된다. 그죠? 그러니까, 메소더들의 특징입니다. 메소더들의 특징, 특징, 특징 캐릭터 리스틱이라고 할까요? 캐릭터 리스틱. 캐릭터 리스틱 오버 프라플티. 아니죠. 펑션. 메소드죠. 메소즈. 그 자체, 혹은, itself라고 할까요? itself인스턴스라 그럴까요? to have itself as is the first argument. first argument. 그 자체의 argument, 첫 번째 argument으로 항상 가죠. 그러니까 굳이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my used car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내셨나요?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해요. 얘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규정되어진 여기 있는 이 시그너처라고 해요. 이 시그너처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일련의 값들을 채워놓은 것. 그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뭐냐? instance of a class is some memory space. memory space allocated to property. 특별한 variable이죠? 특별한 special variables. 특별한 variable도 있는데 이 variable들을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property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special variable 복수행이니까 복수행으로 되겠네? this is 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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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class. 이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car에서 수바루 아웃백하고 이렇게 20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면 제일 먼저 파이슨은 내부적으로 얘를 담을 만한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에서 뽑아내요. 그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stake일 수도 있고 heap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다 stake입니다. 지금은 다 stake에 이걸 담죠. 세 개의 variable를 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번지수 주소를 얘에게 담는단 말이에요. 얘의 no variable이죠. 그렇죠? my used car라고 하는 건 variable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variable을 우리가 instan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instance라고 하는 것이 별게 있는 것이 아니라 instance도 그냥 그냥 variable일 뿐입니다. instance is a just variable입니다. instance is a just a variable variable인데 made from class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variable입니다. 그렇죠? variable는 variable인데 다른 variable하고 조금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variable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 이해 다 안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instance 얘와 얘가 사용되는 이 instance 얘도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일종의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ca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스트링도 아니고 인티즈도 아니고 car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펑션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사들이 위에 있는 이 네 개의 동사입니다. 리더 오더미터 업데이터 오더미터 등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instance has a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which is the class it made from where it comes from 그러니까 instance 자신이 만들어진 클래스 와 를 자신의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는 거에요. 그죠? 모든 데이터 타입은 항상 어울리는 펑션이 있죠. 우리 명사와 동사 했었잖아요. every 명사 noun 명사나 다른 말로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every noun has it's 어울리는 얘와 만날 수 있는 펑션들을 가질 수가 있죠. it's engaged 벌 벌 동사들 그러니까 차가 달린다 는 되지만 식탁이 달린다 책상이 달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상과 달린다는 서로 engage 되지 않는 engage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명사는 항상 개와 어울릴 수 있는 동사입니다. 풀이 잘한다는 말이 되지만 텔레비전이 잘한다거나 혹은 전기 히트가 잘한다 스마트폰이 잘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 히트라는 명사와 잘한다라는 동사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스턴스도 데이터 타입이고 그 데이터 타입은 자기와 어울릴 수 있는 동사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동사들을 정의해둔 것이 바로 클래스에 있는 이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을 메소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잖아요. 독도 볼까요? 독이라고 하는 얘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아 잘못했네요. 데이터 타입 새로운 데이터 타입 독을 정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 타입의 99% 이상은 파이슨이 제공을 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닛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거기다 이걸 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그 애를 셀프라고 해서 이 셀프가 어디에 할당되느냐 하니까 이 독을 호출했을 때 호출했잖아요.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어드레스가 여기 담기는 겁니다. 마이도 그죠? 셀프는 뭐예요? 셀프는 마이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클래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셀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클래스 그 자체는 아직까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얘를 펑션이에요. 얘 자체가 펑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구 자체가 펑션입니다. 이 펑션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이에요. 이 펑션을 호출함으로써 그때야 쓰야 비로소 셀프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러주었을 때 걔는 나에게 와서 셀프가 되어서 variable my dog 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혹은 your dog 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과 어울릴 수 있는 동사는 이러한 동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my dog 셀프를 얘의 첫 번째 argument 로 갖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카도 있어요. 일렉트리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렉트리카에다가 argument 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클래스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인헤리턴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는 뜻이죠. 상속 인헤리트 상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일렉트리카도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니셀에 들어가서 슈퍼 되어있잖아요. 슈퍼가 누구냐니까 바로 이 카입니다. 슈퍼에 정의된 얘를 호출해서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데에다가 얘는 다시 셀프 여기서 만들어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데에다가 배터리라고 하는 프로필티 혹은 attribute에다가 얘를 담겠다 이 말입니다. 배터리는 또 뭐예요? 배터리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보니까 배터리 자체도 클래스죠. 얘도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 배터리 그죠? 배터리 호출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 타입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해봤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리스트나 투플이나 할 때 다 해봤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파이슨이 제공하는 클래스들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파이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파이슨이 내부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다시 이렇게 이 데이터 타입 이 일렉트리 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펑션 메소드죠. 하나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렉트리 카 해서 테슬라 모델 S 2019 돼있고 쭉 돼있고 쭉 돼있고 쭉 돼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일렉트리 카 위딩 얘도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카 먼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리 카 있고 배터리 사이즈 해서 이번에 75 그냥 75로 바로 넣어버렸어요. 그죠? 일렉트리 카 점진에 배터리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값을 할당을 했죠.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임포팅 클래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카 파이 먼저 볼까요? 먼저 카 클래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렉트리 카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마이카에 들어가 볼까요? 마이카에서 프람카 임포트 카 되어있죠. 그러니까 카 라고 하는 모듈 모듈은 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듈 카 예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카 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카 를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 요것을 인스턴시에이션 로 변해요. 인스턴시에이션 인스턴시에이션 하니까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냥 베리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로부터 베리어블을 만드는 것을 인스턴시에이션 이라고 얘기래요. 클래스 그 자체는 펑션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른 펑션과 다르잖아요? 대문자로 제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이칼 저도 있어요. 임포트 카 에서 카 에서 카 클래스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별 차이가 없죠. 아니면 요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카 에서 카 와 일렉트리 카를 가져와서 카 는 요렇게 쓰고 일렉트리 카 는 요렇게 해서 각각의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 일렉트리 카 이제 얘가 총본산이네요. 여기서 일렉트리 카로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하고 하고 총본산 까진 아니네요. 근데 한가지 재밌는게 있습니다. 마이테슬라가 있고 거기에 점 찍혀서 배터리가 있고 점 찍혀서 겟 렌즈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이테슬라라는 모듈 모듈 있겠죠? 모듈이거나 얘가 마이테슬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듈이거나 어찌건 명사예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명사 배터리 그죠? 그 배터리 라고 하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 겟 렌즈를 가져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마이테슬라는 타입이 일렉트리 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는 데이터 타입이 배터리 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겟 렌즈는 어떻게 되나요? 겟 렌즈는 이렇게 됐어요. 아기먼트는 없어요. 아기먼트는 없고 리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기먼트가 없진 않아요. 셀프입니다. 셀프. 셀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겟 렌즈 들어가보면 알 수 있겠죠? 배터리 들어가서 카에서 배터리 배터리 여기 있죠? 겟 렌즈 얘잖아요. 얘는 프린트하고 말이죠. 그죠? 프린트 이게 끝이에요. 리턴 되는 밸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사이드 이펙트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이게 클래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하자면 클래스는 클래스 is just a function 입니다. a function 펑션 펑션 이고 자 그리고 started with 대문자 capital started with capital capital 레더 레더 그리고 instance는 instance는 is a variable 입니다. variable 인데 made of by function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는 펑션에 에서 만들어지는 by special 펑션 이라 그럴까요? a special special 펑션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는 스페셜 특별한 펑션 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instance입니다. instance는 그냥 variable 이고 클래스는 그냥 펑션 에 그러면 끝났잖아요. 우리 펑션 펑션이 뭔지 공부했었고 variable이 뭔지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그게 다잖아요.